오는 사람! 오디션 보러 온 디스디스 이디스라고 합니다. 이번에 가수 조심하세요. 저희 가수 도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. 한 곡 불러 보겠습니다. 노래는 이지의 응급실이라고 합니다. 자 근데 이게 끊겨 가지고 잘 될지 모르겠네. 노래가 조금 끊겨요. 자 볼륨은 뭐 이정도로 맞추죠. 노래는. 아 소리를 조금 더 낄까? 후회는 하고 있어요. 예 마지막 한 소요. 우리를 다투던 그날 변한 자존심 때문에 끝나자고 말을 해버린 거야. 내가 금방 올 줄 알았어. 내가 찾길 바랬어. 오늘 며칠이 지나도 아무 소식 조차 하나 없어. 항상 내게 너를 잘해줘서 쉽게 생각했나봐. 아 그래 감사드립니다. 이제 나를 내 고집 때문에 힘들었던 너를 이 바보야 진짜 아니야 아직도 나를 그렇게 몰라 너를 가진 사람 나밖에 없는데 제발 날 알았던 아침마 미안합니다. 가사가 헷갈렸어요. 아 예 감사합니다. 언제라도 내 편이 되어주는 고마운 줄 모르고 아 예 감사합니다. 이 바보야 진짜 아니야 아직도 나를 그렇게 몰라 너를 가진 사람은 나를 같이 와라 나밖에 없는데 제발 떠나가지마 나만 나만 사랑하는데 이다로 나를 끊고 가지마 나를 버리지마 그냥 날 안아줘 다시 사랑하게 돌아와 자 감사드리고요 제가 노래 부른 날 이후에 여론 평가는 처음이네요 아 감사드립니다 약속대로 시간은 3분 남았긴 하지만 당정하게 앞서서 모르는 사람님 8.1점 나무님은 8.4점인데 혹시 잉어님 계시다면 딱 30분이나 그래요 잉어님 혹시 괜찮으시다면 가장 솔직한 가장 저희 방에서 솔직한 혹시 잉어님 평가 가능하시다면 평가 한번 해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아 10점 감사합니다 저한테 이렇게 후한 점수를 아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진짜 좋았나 봐요 아 감사합니다 용기 잃지 않고 열심히 연습해 보겠습니다 저를 뽑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열심히 노력해서 음반을 아 감정이 드러났어요 아 감사합니다 너무 감동 받았구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낮방송은 3시 하고요 밤방송은 9시 합니다 유튜브도 구독 신청 부탁드리고요 기분 좋게 엔딩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진지반드 아 감사드리고요 총 26.5 아 감사드리고요 유튜브 구독 신청 부탁드리면서 오류를 외치며 엔딩을 할까요 아르랭 아르랭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안녕